음악 우체국 택배가 택배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는 코리아 톱10 브랜드 택배 부문에서 우체국 택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 중 41.9%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에 불과하지만 선호도 조사에서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민간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간 택배 회사들의 주 업무가 홈쇼핑 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주문을 받아 가정집에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택배를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번 설문 결과를 풀이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선호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현대택배, 로젠택배, 한진택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